아.. 네 제가 더 영상 찍습니다 책 충전이 없어서 충전 좀 한 번 더 할께요 앗 빠가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화루고루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7 신기하다? 잠시만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떠왔는데요 이게 공기청정기랍니다 이거만 맞으면 지린다고 해가지고 안 맞을겁니다 아 무서워 엄마 뭐지 이거 충전이 필요없고 자 지금 컴퓨터는 일입니다 좀 사부려져 잠시만요 아우 소리도 충전 여기 아 전원 안고만 잠시만요 네 이게 전원코드인 이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네요 요 긴 상태고 지명을 누르면 이 모든 용어에서 불피시오고 소리가 나고 내고 내고 한 다음에 컴퓨터 전원이 꺼지는 겁니다 아 꺼지는 겁니다 안되면 여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하시고 요건 스피컴 다스컴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기는 컴퓨터가 있고 소금은 불꺼기입니다 다 보이네 오 됐습니다 이거 배견 한번 좀 바꿀까 맨날 배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으로 알려져있고 이라도 수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군대에서 죄송합니다 그 누나 분들 형들 여기 여기 거기 가서 그 뭐냐 그 그 그 수 수능 수능 잘 보시고 꼭 대학교로 가시기 꼭 꼭 뛰어납니다 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거치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꼬치자켓 꼬치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손으로 가겠습니다 힘든거 같아요 지금 이거 남길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자, 이거는 모자에 크로 할테니까 괜찮아요. 왜 안되네? 잠시만요. 안돼요, 안돼가지고. 블로그 스테이. 여기서 그냥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껴줬고요. 유튜브 원단 이건 제일 친환이고 그러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것만 막아보고 영상 끝만 그리고 나중에 하고 치즈 이거 군동이야 제가 고생이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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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네, 불편해. 왜 안되지? 안되네요, 잠깐만요. 아아, 진짜 불편해. 아아, 진짜 불편해. 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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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후퀸 후퀸 동영상 후퀸 동영상 만지고 왜 안되지? 후퀸 동영상 후퀸 동영상 후퀸 동영상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먹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 먹어 이거 왜 먹어 자, 이거 잠시만요 그리고 atal. 이게 뭐예요? 고양이? 아우 동생박이가 아 이거 이런 동생도 있어요 자 어떤가 선택할까요? 아 잠깐만요 이런 동생을 무순하게 들리는 못하는데요 무순가 그냥 키가 없는게 잘 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있을텐데 잠시만요 아 못네요 아이 셰米 용돌끼 스틱 용돌끼 잠시만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이가 고른거에요 저거 고양이 저거해서 가마지도 저거합니다 물론 거울 말하면 안됩니다 저의 목숨세계입니다 태기 아 아프겠다 뭐야 홉 미ic 오 야야야 위험하겠다 뭐야 귀여워 아 Wide ilippines 국묵 아 아 오 어어어어어 아 고양이가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근데 궁금하겠는데 동물들이 저렇게 서서 하시겠습니다 아 귀여워 이거 귀여워만 말하면 진짜 뭐라고 할 수 없을만큼 너무 귀여워 아 목숨 두개 남았네 아 못입어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와 멋있다 주인공같은데 나쁜 놈 이거 광고 아 광고구나 광고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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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아니 강아지도... 가깝다... 아... 고양이... 제가 나중에 인사할 때 고양이를 키울 거거든요 그것도 내일 고양이를 어떤 걸 키울지 많이 말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어떤 걸 키울지 투표를 해주시면 투표가 제일 많은 걸 해서 이사해봐서 영상을 찍고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완성보죠 이제 뭐야? 퀄 뭐야? 그림자 분신술인가? 저 지금 일부러 그거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모르게 그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저걸? 저건 뭐야? 아... 고양이구나 이게 몇 분짜리인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0분짜리네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목숨 하나... 꺾을게요 아... 아 그리고... 아닙니다 이거 다 영상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신기해 근데 웃음은 해도 되잖아요 이건 웃음찾게 챌린지는 아니고 귀여움찾게 챌린지라서 아... 음... 네... 이건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 뭐야 광고 나 진짜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와 광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야... 많이 아프겠다 아... 아... 많이 아프겠다 아... 아 많이 아프겠다 아... 힘이 좀 높아 아... 힘이 좀 높아 지우는 것 봐 손 지우는 것 봐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여워 기억까지 나왔던다 뭐야? 아 TV보고 아 톰가질이네요? 저도 이거 어제 봤는데 뭐지 이거? 신기한데? 장난감이야? 뭐야? 어 야 야 애기 놔줘 뭐야?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또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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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야.. 아..뭐야.. 죄송합니다. 코치대가 없어가지고 아..뭐야.. 아 귀여워.. 아니 제가 이거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얘가 있는 모습이 눈동자가 돌아가는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번엔 편안하게 할께요 아..뭐야 이거.. 아..뭔..뭔..뭔.. 아..시선..아이.. 9만 36초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으로..뭔 끄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뭐?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봐주시고 그러면 안녕 저작권 보시면서 이런 분에 대해 안녕